너무 왼쪽에 붙은거같아 스폰지옥 바로 앞에 지어갖고 외계인같은거 떨어지면 연락없이 당하겠는데 오늘은 평지입니다 평지 스타트였어요 평지 끊어가 지금 살고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산에 들어가면 광고리라도 많은데 여기는 평지라서 농사짓고 살아야해 농사 그 외에는 뭐 먹고살만한거라 사업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텅빈곳이야 텅빈곳 가죽을 한번더 키우고 장미 장미? 이 장미는 그거 놔두는걸 본적이 없는데 장미는 뭐야? 아까 캤는데 뭐 달라지는거 봤어요? 나는 왜 장미가 있는걸 본적이 없지? 어서오세요 장미 봤다 손 없죠? 이 장미 키우고 이 장미 키우고 어디갔다주는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장비를 장미를 키워갖고 이 아들이 어디 하도 쓰는데 팔진 않았어요 없어졌어 뭐지? 산지 산지 고대지역은 평지나 산지 둘다 있어요 어디든지 고대지역이 하나씩 있어요 오랜만에 들어왔네 뭐야 이거 메카로이드 하나 들어왔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은 전체 비상경기 걸고 베이스 안으로 대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긴 하는데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긴 하는데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긴 하는데 또 만에 하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전력 키고 베이스 안으로 반공 안으로 들어가 사전권 안으로만 들어와봐라 그냥 사전권 안으로만 들어와봐라 그냥 검새버렷 이거 아쉽네? 잘죽네요 생각보다 잘죽는데 난 또 습격이라 걔가 뭐 탱크라도 오는줄 알았더만 뭐 사이드로이드 한 마리 딱 오네 여관체에 뭐 프로 프로토스 뭐 기지라도 있나본데 센트리건 다시 켰습니다 야 그냥 일반 포탑에도 녹으면은 엄청 약한거야 진짜 여기 중기관총부터 시작해 여기 로망이 다있어 또 지나가던 사람들 야들이나 좀 화염병을 들고있네 야들이나 좀 잡을까 일단은 야 잡자 포획해 딱 던지면 이제 적을때도 되겠지 자 두마리째 이번에는 오늘은 뭐 수익 수익이 좋네요 자 집어오고 수리 끝 그 다음에 문제되면은 또 나중에 뭐 쓰면 되니까 나중에 이제 또 동맹하자 그럼되니까 우리부터 일꾼을 늘리자고 자 전화 때려 자들 어디있죠? 사람들이지 변호사에서 변호사에서 전화 때리겠습니다 좀비 못하면 무덤에 있는 시체가 살아난다고 아니 아니 그거 뭐야 아니 뭔 좀비 못하면은 죽어있는 시체가 살아나? 야 그건 그거는 좀 아닌데 좀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죽긴하나? 어 죽기는 하나요? 뭐 안죽으면 매우 곤란한데 죽어요 근데 좀비 잡아서 좋을게 없잖아 헤드샷? 아니 뭐 헤드샷 맞으면 뭐 살건 없다만 근데 좀비를 잡으면 아이템이 없더라? 안되지 않나요? 뭐야 이거 아주 뭐같은 일이 일어났군 흑점 폭발이라니 식량 175개 다른거 재배하지 말고 그냥 감자만 다 키울까? 일단 여기는 그냥 모카 키우고 여기는 감자 키우자 감자가 제일 그냥 연비에 비해서 제일 좋은거 같아 해보니까 제일 빨리 자라고 제일 뭐 그냥 먹기도 좋고 감자를 먹읍시다 흑점 폭발 지나갔고요 해결 끝 감자 신음을 준비해 감자 신음을 준비해 흑 전염병이라고? 흑 오오오오오오? 전염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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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일이야? 백내장? 백내장은 전염병 아니잖아 이거 아아야들이 지금 문제구나 야들 치료하러 갔다가 또 전염되고 아야뭐 뭔일이 이겼어 동물관을 하네 무시해도 돼 코브라는 그냥 가끔 가다가 더워갖고 정신을 놓는 경향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진으로 달려오는데 크게 걱정할건 아닙니다 가정부 소굴의 아들 또 왔네? 우리 지금 죄수의 자리가 한칸있다 야 생포해 전염병 Hahaha 귀지인 전화한다 전화했고 가축하고 고기챙기고 가끔 와르기 때문에 또 아 그럴때도 있어요 그럼 또 와서 도축해서 고기를 벌고 음식만들고 계속 근무한 반복이죠 야 진짜 총 못쏜다 너무 못쏘잖아 와 총 진짜 못쏜다 잡았네 자 그래서 축전지 절 공사하고 있고 척탄병하고 있고 옥수수 성장하고 있고 이제 감자를 대대적으로 한번 키울거거든요 이거는 아직까지 조각을 하고 있고 감자가 제일 나은거 같아 해보니까 일단은 장미는 이건 커바에 어디 놔두는지 모르겠거든요 실종되는데 그냥 놔두겠습니다 장미는 막 실종되더라고 우리 이제 한가지 종류만 먹자고 우리 이제 한가지 종류만 먹자고 겹치는 효율을 위해서 변호사의 수업 사람들이 지나고 있다 몇으로나? 지들 쪽 사람들여서 노예계약하고 있어 보면 웃길거다 흠 야들 요번에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네 94 95 97씩만 돼 베이스에 야들을 보관할 자리가 이제 설설 없어서 그런가 흠 대형 저에 대한 수업 이것은 고맙습니다 도움이 도움이 고맙습니다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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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또 뭐 업데이트를 해주려나? 뭘 업데이트를 해주려나? 관실 가서 세수 좀 하고 왔습니다. 베이스를 어떻게 낼 때는 어느 얼필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 베이스 놔두고 야들 포섭되면 여기다가 작은 베이스를 하나 또 지을까? 장기척추를 하자고? 상관없긴 한데 요즘 장기값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돈이 안되 그래서 좀 그렇죠. 돈만 내면 그냥 팍 뽑아가면 되는데 돈이 안되 돈이 안되서 못하는 실정이죠. 일단 메타로이드 오면은 전쟁 한번 제대로 해주면 되고 사이더 근데 사이더 이거 굴락 메카로이드 굴락? 이 근처에 메카로이드 굴락 있나? 저희 베이스가 여기거든요? 내가 지형을 잘못 잡았나? 여기 사막 한가운데 툰트라가 왜 있어? 아 여기 사이드 뭐냐 아까 그 뭐냐 프로토스 본질이네 왜 사막 한가운데에 툰트라가 있지? 저기가 아마 그건거 같은데? 프로토스 본기지인거 같은데 여기가? 시도에는 정확하게 안나와있지만 뭐 그런거 같네요 통로 연계해서 사각형으로 중앙에 본진 이런식으로 어우 괜찮은데? 이런식으로 통로를 만들어갖고 뭐 그런것도 나쁘진 않네요 괜찮은데? 오히려 괜찮아요 이렇게 쭉 일건 방벽을 이어 놓고 이중벽 아 근데 교도소처럼 되는데 저번에 만든 교도소처럼 되는데 통로를 연계해서 사각형에서의 중앙 본진 난 여기 메인 저장국 그럼 교도소처럼 된단 말이야 아우! A동B동 쌍둥이 빌딩 둘 다 터지는거 아니야 LOL 그럼 둘 다 날아갈거 같은데 이 아들은 뭐하는데? 교도소가 1인 1시간인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2층 침대 있는데도 있지 않나? 없나 이제? 어찌됐든 저어찌됐든 생존자 본분은 잘 크고 있어요 뭔가 아주 큰 위협이 없는 이상은 크게 문제는 안될것같아요 3% 확률로 꼬실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낮네 꼬셔봐 자들 한명을 못꼬시냐 이 산을 이용해서 베이스로 확장을 할까? 아니면은 이쪽으로 확장을 할까 근데 이쪽은 세이프지역 뭐냐 디스폰지역 근처니까 확장하기 좀 그렇고 일로 확장을 해야겠다 안그래도 여기 안그래도 여기 지금 고대 아까 던전 던전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중간으로 좀 진출해 가야겠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거 지열발전 화재는 뭐 금방 꺼질겁니다 뭐야 이거 아 여기 지붕이 없어? 뭐가 떨어진거야 방금 뭐가 쾅거렸는데 방금 이거 베이스 날라갈뻔 한거 맞죠? 확실하다 이거 해적상산 해적상산 갑대로 한번 하고 껄 저거 아 이건 내가 지금 갖고 여기 내가 판단 얘기잖아 materials 이거 멀티되면 일단은 제가 건물지óg을 pled면 10초판이고 털리거든요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hmm 이게 그니까 나중에 스팀으로 나오면 멀티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안그래도 멀티 나오면 재밌긴 하겠다 막 여기 막 성짓고 있는데 옆에 막 포켓파야 쏘고 있구만 저러던가 저라던가 저라던가 그러면 저는 이제 라이프님하고 전면전 치르고 누가 죽나 이가 죽나면 싸우고 있겠죠 서로서로 막 목숨으로 싸우고 있겠지 수확가능 야 수확이 가능한데 왜 빨리 수확을 안해 여기가 썩고 있다 24시간으로 박시고 돌리고 있는데도 이게 뭔가 잘 안되네 음 생각이 없다 외래야 생각이 없다 랩은 다 끼고 접었어요 이건 또 뭐야 남쪽이 왜 지나가던 마을대표 저 말은 마을대표가 죽었으니 저 말은 망한건가 난 빨리 미니건이나 사갖고 최종 무장하고 싶은데 어 제일 제가 최종무장 생각하고 있는건 뭐냐면은 이 벙커마다 미니건을 하나씩 설치해서 이 벙커도 총그러면 4000와트가 나거든요 하나 더 지어야겠네 예 사랑합니다 뭔소리야 지금 끝 야 빨리 포섭이나 해라 어 아니면 이거 장기 뜯어야 돼 어 지금도 장기 뜯기 귀찮단 말이야 아니면 안락사 시켜주는 방법 뭐 방법은 일단 아니면은 쿠팡사나 뜯고 생각할까 뜯어도 되고 뜯어도 되고 못할건 없고 일단 틀리를 꼽고 이동조작 매우 나쁨? 이동이 매우 나쁨 이건 뭐야 목발을 달아야되나 오른발 아 총살립었구나 그럼 야도 수술 준비해 오른다리에 목발을 달아 물론 불법시술입니다 물론 불법시술입니다 죽을수도 있고 살수도 있어요 어디도 되겠지 죽으면 죽는거고 살면 사는거고 일주일은 일주일내에 방패했는데요 그럼 다시 레옥킹으로 가면 되겠네 한명의 수술 대기중 제발 수술을 성공하길 빌면서 문제는 우리중에 화타가 없다는 점 현재 수술중 됐나? 야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뭔 상황이야 이거 야 뭔 외과적 절당은 목 자르고 오른쪽 발 위 뼈 자르고 폐 자르고 뭔짓이야 이게 아니 저거 뭔짓을 한거야? 야 죽을라 그러잖아 지금 토막났어요 야 이거 치료할 수 있는 아들만 해야겠는데 이거 이거 잘못하면 큰일나겠다 뭔가 이거 잘못하면 큰일나겠는데 이거 우리는 의약중에 좀 똑똑하나가 없어 이거 잘못하면 다 죽어요 펜은 미국으로 펜은 미국으로 일단 이거 회복할 수 있을까나? 일단은 붕대는 감았거든요 불안한데 또 또 우리의 일용한 대원을 잃을 순 없는데 야 외식까지 와가지고 사람 죽으면 좀 그렇잖아 어? 외식까지 와가지고 목숨 잃으면 좀 그렇잖아 쓸쓸하지않나? 노예 노예는 세 명 자들은 천사가 우리한테 넘어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야 발목 발목 하나 심 뭐냐 목발 하나 심을라고 어? 지금 뭐 다 부사놨는데 또 수술이 필요해 지금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야 지금 이 상황으로는 이거 수술해야되거든 이거 지금 이동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어 목발 이거 또 또 잘라야겠는데 이거 벌게 했네 이 친구 너무 불사한데 이건 뭐야? 오른발 이건 기타 정본가? 발가락 제거되면 뭐야? 발가락 제거되면 뭐야? 총터 목발 달았고요 이건 좀 더 자세한걸 보고싶은데 아 그건 기타 정보예요 오른발 제거됨 오른쪽 대뇌골 제고개 정강이뼈 새끼 발가락 제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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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와아 야 이건 이건 뭔 상황인지 도대체 어? 오른발을 통채로 떼어버렸는데? 흐흐흫 발목 집어넣으려고 씨 통채로 잘라버려? 이게 한번 도로모토로 써볼까요 이거? 도로모토로 써봐 첫번째꺼 뭐야 이거 아 현재 상황이네 보자 갈리뼈 16개 다 멀쩡하구요 제일 문제는 뭐야 몸통 아 이게 지금 차지하는 부위구나 오오 파트별 지금 차지하는 부위네 파트별 지금 차지하는 부위네 지금 눈 괜찮고 다리가 좀 불편한거 빼고는 왼발도 잘라야되나? 뭐가 문제지? 오른쪽 눈이 60%밖에 안되네 야 눈 시술해야돼? 오른쪽 엄지바까라 날라갔잖아 이동에 목발을 하나 더 더 집어넣어야겠네 야 목발을 하나 더 집어넣어야겠어 지금 신명납니다 아주그냥 재밌으시고 있어요 재밌으시고 있어요 아 죽지만 않으면 좋겠네 죽지만 않으면 최고의 시술이지 이동없다고? 뭐 내가 다리 없어? 무력화됨? 이건 뭔 상황이지? 수술할때 외형된 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초를 썼거든요 정식적인 약이 아니라 이것도 뭔일이야 대체 화상 흉터 있고 노쇠 요통 다리 수술하네 목숨을 잃어버린 클라스 야 이렇게 야를 잃어버릴 순 없는데 안되겠다 하나 더 박자 아주그냥 로봇인간으로 만들어버리자고 가병으로 개조하자 회복 끝난거 같은데 자 집어넣어 목발설치 왼쪽다리 설치 시작한다 준비 마취하고 요리 시작해 요리.. 아 요리란다 수술 시작해 현재 수술중 수술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꼬비야가 수수하다저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안돼이이이열 너 갯뻘 야 빨리 도살해 서기저기 도살해라잉 야 하나 할때마다 바로 들어오네 자 하나 죽었고요 치워 자 도사를 하고 인용이 되었다 강화 실패 강화 실패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강화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강화 실패했네요 인간 강화 실패 나중에 로봇병사로 만들거야 아가씨야 내 총알 한 발 비니댜 쏴주고 싶네 여기는 실종됐구만 제거 대스 화물락하기 뭔일이지 이건 대리석별돌 대리석별돌은 별거 없습니다 사람을 요리한게 아니라 별거 아니에요 별일 없어서 술이 다르러 왜 술을 먹고 난리야 백내장 나중에 백내장도 수리해봐야겠다 백내장도 한번 뜯어보자고 아주 즐거운 일이 될 것 같군 게인하게 착용 오케이 아주 즐거운 일이 될 것 같구만 저의 수리하러 했을 때 살았을 것이죠 요리하러 해서 죽은 거예요 아 그래요 수술했을 때는 멀쩡히 살았는데 요리를 하자 그래가 죽은 거라고 양마다 다른데 일일정도 쉬고 있어야 애가 움직여요 아 그래? 어쨌든가 저 어쨌든가 안타깝게 죽어버렸다는 뭐 그런 소리 아니야 안타깝지만 어 귀중한 생명 하나가 가버렸네요 쇼크사 어쩌겠습니까 귀중한 생명 그만큼 더 잘 살면 되지 어 잘 살자고 자만큼 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야 이거 꼬시고 야르들을 좀 빨리 꼬셨으면 좋겠는데 뭐 자유품은 아까 또 백내장 수술 요리하다가 또 죽어나가겠군 일단은 그 수술은 좀 좀 수술 잘하는 놈을 좀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공 심장을 박을 겁니다 인공 심장 로봇을 만들어 놓고 안죽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뭔가 하는 거야 또 화물락하기 또 못 떨어졌네 와르 고기 기분이 좋지 않음 현재 10명인가? 9명이죠 9명 이상으로 잘 안되네 사람들 휴가요 24시간 휴가요 아무거나 하라고 다 지정해놨어요 야들은 피곤할 때 자고 다음에 이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뭐 이럽니다 어 자 제가 어 남은 사람도 아닌데 24시간 일만 시켜놨겠어요 야들은 지하고 싶은 대로예요 이거는 그니까 지금 자가 작업하고 우와 야 나무조각사 우수인데 100원이야 대리도 좋아서는 200원이야 대리도 좋아서는 200원이야 조각이 이게 돈이 되네 폐 간단한 의조 변화가 약 이게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가장 좋은 약이에요 3중로 오케 빨싸기 1000원 다해서 얼마야 700원 4중으로 오케 기분이 좋지 않음 야는 지금 왜 기분이 좋지 않냐면 어 폐소공포증 때문에 어 밖에 한번 나갔다오면 나아집니다 손상된 몽창이 뭐냐 인공신체가 없다고 내 살점은 너무나 약해 뭔가 인공신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분 수리 들어가야겠다 이분 집도 들어갑시다 어 어 니 마음대로 내가 집도하면 너 수술 자기가 이거 수술하고 싶대 어 이거는 수술각이야 이건 간단한 의조로 요리를 해볼까 아하 팔이나 뭐 그런거 있으면 좋겠는데 인공심장이나 자 수술력이 80퍼야 85퍼네 약을 생산할 순 없잖아요 아 아 쟝 펭션중아 팔다리 달아주면 좋아요 오케이 빨리 달아서 실험해봐야겠다 가...병 들어가자 가...병 얼마나 멋있어 아 아 어 기전으로 만들어드리자구요 어 기계전사 방금 수술한 관수인가? 아니야 아니야 방금 수술한 놈은 어 득보잡이야 죽어도 전혀 무관한 친구야 아니 야드를 한번 수술해볼까 야 건강이 별로 안좋나? 그러면은 일단 야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고 일단 왼쪽 신장 때라 포섭했네? 야 야 역시 어? 사람 몸 드러낸다 하면 포섭이 돼 이게 그런게 있나봐 이제 자아가 곧 수술하려고 지금 일정 잡아놨거든요 바로 넘어오는데 그냥 잘못했어 이렇게 넘어오는데 포섭했네요 운좋게 살았어 운좋게 살았어 운좋은 친구구만 야 운이 너무 좋은데 1초만 늦었어도 전말은 수술 날짜 잡혔어 자 이제 남은 한 명인가? 가자고 자 수술 들어갑시다 왼쪽 신장을 때라 그리고 오른쪽 패를 때라 의룡심대가 없다고? 그냥 해 문제 없겠지? 이때까지 고기 주면서 잘 키워놨으니까 오케 수술이 잘됐어 별다른 두개 떼습니다 신장하고 패를 떼어요 심장하고 패를 떼고 아버지 애를 좀 회복시킨 다음에 두개 두개 떼고 간 떼고 심장 떼서 이제 어 보내자고 뭔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네 한 명 왔다 가네 그냥 일단 양은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 정한되면은 뭐 여러가지를 좀 달아주면 되겠네요 눈은 뺄 수 없나? 눈은 좀 무리가 있나? 어 눈같은 것도 개조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멋있겠어 신장을 냉장고로 옮겨라 어 폐도 옮겨 눈은 못 뺐습니까? 눈을 꼭 뽑아야될 것 같은데 눈을 퍼뜩 어 병원 짐대 연구중이에요 팔, 다리, 눈이에요 그러면은 야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 안전하게 지금 어 수술을 다 뗄 수 있는 방법 4개의 수술을 다 뗄 수 있는 방법 심장은 제일 마지막에 떼야돼 안죽을거고 일단은 야 회복되면은 왼쪽 폐나 왼쪽 오른쪽 심장 떼고 간 떼고 심장 떼게요 아 간이 두개야? 간이 하나밖에 안돼요 간이 두개야? 아냐 단 하나밖에 안돼요 지금 두개는 뗐습니다 오른쪽팩하고 왼쪽팩은 뗐어요 보자 여과순환 수술준비 오른쪽신장 이 수술은 청색산사람들이 분노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주로 넘어오면 모든게 해결돼 넘어오면 살려줄 의향이 있어 폐신장간심장 폐신장간심장 탁탁탁탁탁 의료침대에서 뽑으면 그냥 뽑을 수 있을거같은데 일반침대라서 송공유구를 장담을 못하겠어 좀 기다렸다가 집소를 시작하죠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주고 만약 임만 안받는다 집도 시작하겠습니다 한번의 라스트 기회를 주도록 하죠 일식이네요 일식이네요 이제 슬슬 한번 갈아볼까? 마시준비 자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시작합시다 촉출시작 예! 스냅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술은 내가 집도한다 죽었다 야 왼쪽신장 오른쪽신장 하나씩 떼니까 죽었뿌네 세개가 한개인가? 이게 신장이 세개가 한개인가 보네 일단은 세개는 떼어요 나무시한데요 그냥 노예상인한테 팔걸 그랬다 두개 떼고 노예상인한테 팔걸 그랬다 어찌됐든 저어찌됐든 굉장한 이득을 봤어요 신장하고 패하고 나중에 우리가 다치면 이식시키자고 돈 많네? 생각보다 뭘까? 387개 하긴 뭐 두 농장에서 풀로 채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국적제품 뭔가 좀 팔아넘겨보자고 대리석 400원 원숭이바지 각종 바지들 팔아넘기고요 또 원주민 잡아갖고 생신실험해야겠네 어 간단한 의족 생체공항 눈 생체공항 다리 좀 더 빠르게 다리를 수 있지 않나? 이동은 20% 플러스 눈은 시력이 20% 플러스 그러면은 간단한 의족말고 생체공항 눈하나들고와서 강화병 하나만 만들자고 시작합시다 아까 아까 그 뭐냐 좀 강했으면 좋겠다 칼 누구야 로봇이 되고 싶은다 누군가 개조강 여기있네 수술을 시작하지 오른쪽 오른쪽에 새로운 눈을 박아주도록 하십시오 자 수술 들어갑니다 50% 확률시 골로 갈수 있어요 약초를 두고 수술을 집도한다 현재 수술중 현재 수술중 수술중 성공해라 실패했다 성공했나?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오른쪽 눈에 생체공항 눈 박혀있는데 어 성공했네 성공했네 근데 수술을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어 두개골을 잘라버렸네 어 두개골을 하고 위를 잘라버렸네요 되게 잘사는 분 같다 생각보다 먹고사는대로 아무런 문제없이 잘살고있어요 자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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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뭐 잘살고있는거지 자 맘에 드나? 어 니 지금 여기 눈이 맘에 드나? 어 억수로 아플텐데 눈을 새로운 눈을 갖다 꼈어 지금 뭐 멀쩡하니 됐네요 뭐 멀쩡하니 됐네요 어쨌든가 이제 총은 더 잘쏠거니까 기대를 해보고 새로운 음식이군 하하 숙소하니 어디쪽 소속이지? 산사람들 산사람들한테 연락때려 자들 한명 우리 들고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겠다고 정색산사람들한테 연락때려서 사과하고 사과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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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고 저걸 또 새 도로모트로 쓰자고 새로운 장난감이다 약물제거하고 이제 야를 데리고 씁시다 포섭난이도 99네 와아 신세카이네 은은벌이 쓸만한거 뭐있나요? 어 조각 조각도 쓸만하더라구요 조각 한개당 200원씩 하기 때문에 5개만 만들어도 1000원입니다 생각보다 은벌이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세 개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할때는 그냥 조각상 몇개 만들어서 갖다 파는것도 그렇게 나쁜건 아니라는거 오히려 쓸만하더라구요 해보니까 자 옮길고 옮기고 자 빨리빨리 옮길고 옮기자고 8759원 현재 제가 총 벌어들인 수입입니다 성공확률 1% 와...씨 야는 그냥 잘라서 노예상인에 팔아야겠다 야 수술준비해 일단은 왼쪽패 그리고 왼쪽신장 뜯어내고 노예상인으로 판다 팔아버려 그냥 팔아버려 그냥 장기밀매중입니다 여기는 장기밀매기지에요 흔적도 남지않습니다 일단은 노예로 팔기전에 심장 떼버려갖고 죽인다음에 이렇게 인육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고기를 파는거에요 확인하세요 맛있는 고기다 애가 설명해가 파는겁니다 몰라 이게 무슨 고기지 자들 관심도 없어 이게 무슨 고기지 자 죽었고요 이제 치웁시다 자 이제 야를 이제 어 들고갑니다 야를 아무 생각없이 들고 가죠 야를 이제 해체해버려요 어 그러면은 고기가 되는거야 아주 끔찍한 일이지 여긴 거시기 이곳은 안좋은곳이니까 절대 잘하지마세요 여기는 지옥입니다 장기 밀면 장기 밀면 아무도 하는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다 싶으면 뜯어서 팔아먹는거죠 경찰 대리사 어 장기 밀면 따라하시면은 집단면 엠봉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어 따라하지마시오 됐스 여기가 혹시 중국인가요? 중국은 아니고 중국처럼 그래 거차하진 않고 어 단순한 이제 어 아주 어마어마한 뭐 그런곳 어 뭐 그런곳이지요 일단은 태양광 발전기 보다도 이거부터 먼저 가자고 그래서 전선을 어 여기부터 이까지 이어서 건물도 대리석 벽으로 여기부터 이까지 어 이어버리자고용 해적상선 도착 이제 해적상선에 원래 이제 원래 같으면 해적상선에 이제 물건을 내주고 거래를 하는데 쓰읍 여슈언도 또 그러고 싶진 않단 말이야 흠 흠 흠 흠 흠 늪지대 때문에 빈칸이 생겼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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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리석 벽으로 포장을 하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긴 해체 여긴 문 하나 달아주고 흠 저 큰 건물을 저기다 지느면은 별 큰 문제 있겠나 싶기도 하고 아 가면해적 늘어났들여 노세화하는데 인고도가 급격하게 인고수 급 힘들어서.. 아 죽을거 같은데? 아 그래? 이거 문제있을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하는거는 합법적인 사업일거에요 아마 아마도 그렇게 믿고싶어요 자 대공사 한번 시작하고 대리석만 있으면 그렇게 큰건 아니니까 자 여기서 장벽을 설치하고 나중에 이것도 이어서 들고 와야되 전서들도 복합적으로 들고 와야되거든요 장비도 한번 정리해야되고 할거 많네 해적상선 왔으니까 연락도 한번 해보자 뭐 들고있지? 강아 손톱이랑 신장 장기밀매 폐도 필요없음 팔고 맥주 200개 그럼 또 천원이 벌립니다 자 뭐라고 해야되지? 장기밀매처럼 초반에 좀 짭짤한건 없는거같아 좀 짭짤하긴해요 굉장히 수입이 짭짤하기 때문에 이거를 못놓는거같아 솔직히 이렇게 짭짤하니깐 자 대규모로 작업한번하고 쉴땐 또 신나게 놀다구 장기밀매 몇번했더만 이렇게 마음이 좀 무너지는 놈들도 있긴한데 거기 놔두면은 뭐 알아서 고쳐집니다 지금 장기밀매를 해갖고 지금 마음이 무너져내린거야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자 또 해체도 또 해야되는데 해체는 연구도 해야되 아 이거 할거 너무 많네 원래는 제가 이제 원래 하던 파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모드를 깐다고 날아가버려갖고 좀 그렇네요 원래는 이제 모든 연구 다하고 이제 베이스만 이제 건설하고 놀고 있었는데 풀템에서 쪼레브로 내려간 느낌이에요 지금 계속 밀거래합니다 방문객 방문객 숫자가 좀 된다 원래 카면 야들이 우리집으로 쳐들어오는거겠지 장비가 화염병 앞에는 권총 장철담금 생존소총 화염병 그리고 권총 왼쪽에 하나 되어있던데 없나? 아 여기 하나 됐네 여기 은철대 숫자는 약 한 6명 7명 잡을까 전투를 한다면은 뭐 충분히 할순 있어 그 후에가 이제 2,30명 몰려오면은 그땐 진짜 디펜스게임이 된다는 점 발전기 일단은 이거부터 하자 전력만 확.. 전력을 일단 먼저 확보하고 전쟁을 쳐도 쳐야지 2,30명 참고로 저거 한대 때리면은 다 덤벼듭니다 하나만 잡고 뭐 콜라잠 뭐 그런건 없어요 한번 덤비기 시작하면 다 덤벼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명이나 도망가면은 마을가서 지원금 끌고 오고 어제 제가 20명인가 잡았거든요 어 미니건 탑 하나 지워놓고 깜짝 놀랬어 갑자기 야들이 계속 오는거야 알고보니까 이제 야들이 이제 해가 지원금을 불러왔는데 20명이 무장하고 뛰어왔어 와 총이 어느정도 좋아지면은 죽던데 둥겨쳐야되나요? 아니면은 운에 맡길 수 밖에 없어요 쏘다오면은 다리같은거 맞으면 제압이 되고 재수없어 머리 맞으면 이제 죽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자고있는거 데리고와서 이제 체포해도 되고 이렇게 사람 수가 많으면은 체포도 좀 무리가 있죠 일단은 장기 밀매는 좀 고만을 해야겠어 지금 멘탈 나은 놈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강철 400 3 3 올려주고 오케이 됐다 지혈 발전기 건설 중 일단은 이 발전기가 완성된다면은 저희 페이스에 전력을 훨씬 더 많이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대리석인가? 일단은 건설 끝 대리석 벽돌을 다 썼나? 전파람으로 바꿔야겠다 다 썼네 전파람 벽돌로 교체 전파람 벽돌로 교체 벽돌도 좀 추가로 더 만들어 놔야겠다 게임이 참 재밌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울거에요 이게 초보 따위 아예 신경을 안쓰는 게임이라서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후부터는 재밌으니까 믿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믿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전파람으로 이제 마감하고 실내 현재 50도 크게 나쁘진 않네 자 보자 4.5일되면은 마감된다니까 4.5일동안 장기밀면은 올스톱 5일동안 장기밀면은 올스톱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혈 발전기 3개 달아놨고요 이것은 복잡하지만 작업장이라서 좀 복잡하긴 한데 역설 효율적이에요 독감? 독감이라고? 아야 술을 이마에 품으시니까지 아 그래요? 한 5번 터져봤는데 10대만 했거든요 그거 뭐 들으시는거지? 초보때는 이렇게 평지에 건물 짓는거는 좀 아니고 산속으로 들어가야돼 제가 지금 어제 베이스처럼 산속에서 들어가계시면은 뭐 훨씬 더 방어하기가 편합니다 비교도 안되게 편해요 비교도 안되지 정말 편해요 천사 죽을일 잘 없을걸리 아마 자 지금 지열발전기 확장했고 이제 실내가 50도 정도 되네요 지금 여름이니까 폭염도 준비해놔야됩니다 폭염도 준비해놔야됩니다 실내가 50도 정도 되네요 10대 5도 에어컨 작동 여름이다 에어컨을 6대까지 일단 작동시켜놓고 항상 냉장고는 마이너스 무조건 마이너스 수리 슬을 다 막아있다고 수리 술을 다 팔아버려야겠다 수리 수리 다 팔아버려야겠다 25명을 3명이나 폭탐 6개 지네 5개로 막아오면 안그래요? 이 게임 수리지요? 수리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그냥 끝일벌리 아마 그 외에 더 수리지가 있는건 못들어봤어요 한번 또 이거 한번 수욱 한번 쓸어야겠네 자 최강 첫번째 뛰어 최강하고 운반은 무조건 첫번째 오 빨리 빌어버린 언덕을 밀어버리자고 한번 밀기 시작하면은 금방 밀려요 카톤 회사는 아닐거에요 프리즌 아키테이터에서 만든 회사는 아닌걸요? 다른 회사로 들었는데 어 다른 회사라고 하던데 어 거의 그니까 프리즌 아키텍트를 만든 게임 엔진을 들고가서 만든거지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줄 알았어요 그래픽이 비슷해갖고 알고보니까 아니더라고 어 저도 처음에 그런식으로 착각을 했었어요 야 근데 이 암마 침대에 왜 권총은 왜 얹어넣는거지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해놓은건가 자 여기서 강철을 좀 캐가 옮기면은 뭐 괜찮겠네요 아 캐는데 얼마정도 걸릴라나 그렇게 오래는 안걸릴거같은데 벌써 이정도가 없어졌네요 자 구역을 지복없는 구역으로 없앨 수 있는 한 최대한 없어보자고 빡시게 압축된 광철 어 이게 지금 제가 강철을 패려고 여기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있는거에요 저희가 이제 지금 타임조로 돌리고있기때문에 24시간 돌려갑니다 어 그니까 피곤하더라도 먼저 자고 그리고 이제 일할수있는 날은 일하고 이런식으로 돌아가기때문에 24시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일효율을 훨씬 더 높여하죠 그니까 이게